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동네 유방이야기 우유TV 제가 최근에 유방암의 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각 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고 자꾸 질문 들어오고 제가 커트에서 준비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에서 말했지만 3주용 음성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트란 수용체, 퍼트 수용체 이 세 개가 없을 때 3주 음성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세 개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개를 타겟팅하는 이 약들이 있기 때문인 건데 이게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타겟팅하는 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약은 이제 일반적인 항암, 화학, 요법밖에 없는 거죠 머리카락 빠지는 그런 약들인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오긴 했는데 요즘에 조금씩 3주 음성에도 표적 치료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전이성 3주 음성 유방암에서 조금 진행된 경우 이미 약을 한 번 썬 경우에 트롱2라고 하는 또 뭐 새로운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유방암에 되게 많이 발효되는데 그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를 개발했고 그걸 써봤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 그런 거 좀 하나 개발해봐 우리 좀 투자 좀 하게 어 돈 많이 벌겠다고 그래 근데 이제 3주 음성 유방암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예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엔스컴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든 나오는데 실제로 세 가지의 아형 중에서는 예우가 제일 안 좋은 건 맞지만 여전히 그래도 예우가 나쁜 거는 이렇게 먹었어요 다른 안 좋은 거 비교할 수 없죠 중간암 자체에 예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3주 음성 유방암 환자라도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이유를 배반적일 수 있는데 3주 음성 유방암이기 때문에 선행 항암을 하여서 반응이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음... 일단은 항암이라는 약 자체가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란 말이죠 근데 3주 음성 유방암 세포들은 대체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항암을 치면은 다 죽는... 잘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럼 선행 항암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암이 다 사라진 걸 이제 완전간애라고 하는데 그 완전간애비율을 뭐 한... 3, 40% 높게는 4, 50%까지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간애가 안 되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항암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자라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자라서 생존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항암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선행 항암에서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진득한 놈들이구나 얘네들이 네 그리고 길게 가고 3주 음성 유방암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으로 근데 끝나요 불같은 애들이 그랬는데 그냥 최장 6개월의 항암을 하면은 그 이후에 약을 먹을 일도 없고 뭐 무슨 뭐 할 게 없으니까 물론 그게 불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 그 호르몬제를 오래 드시는 거에 대한 힘든 거거든요 몇 년씩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발하는 것도 3주 음성 유방암은 3년이 재발이 제일 많아요 확 피클을 쳤다가 3년 지나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아지거든요 3년 지나면 약간 고비를 넘긴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5년 지나서도 재발이 너무 많이 잘하니까 계속 좀 있는 거죠 진짜 뻑 하고 또 고비 넘기면 괜찮아요 뭐 그런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 같아요 물론 항암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항암 안 한다고 했을 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같은 3주 음성과 진득한 호르몬 양성 암이라는 거 같아요 3주 음성 유방암에서의 수술 치료나 이런 거가 수술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이 위험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물론 3주 음성의 위험도 높을 거 같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염함 가지고 뭔가를 결정한지는 많죠 젊은 나이에서 생기는 유방암에서 3주 음성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요 근데 3주 음성 유방암 환자의 15%가 BRC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15% 꽤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러면 양성에 비해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 변이 검사의 기준 급여 기준이 그냥 나이가 40세 이하인데 3주 음성은 60세예요 사실은 3주 음성 유방암이 치료가 간단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끝날 거라고 했지만 향후 치료가 간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향후 치료를 하면 향후 이제 미래 치료들이 조금씩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BRC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그거를 공격하는 약이 좀 생겼거든요 올라파리 그런 약 파비니피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좀 결과가 좋아요 결국은 미래에는 상중 음성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만큼이 분류가 이제 하나씩 더 나올 수 있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 치료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파비니피터는 지금은 전이성 유방암에서만 쓸 수는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결과는 이제 수술 다 하고 항암 다 끝난 환자한테 줬을 때 예우가 더 좋다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물론 그거는 우리나라에 급여가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면역치료제 알겠어요? 면역치료제 제일 많이 쓰는 게 PD-1이나 PD-L1의 억제제인데 최근에 선행항암에서 PD-1 억제제인 키트로다라는 약을 썼을 때 만정반해율이 더 높아졌다 엄청 기사죠 키트로다가 원래 폐암에서 원래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주로 많이 쓰던 약이잖아요 엄청 많이 진짜 많은 항암제에 써서 회사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삼중암상 유방암이 어쨌든 유방암 환자에서 뭔가 이 표적이 없는 게 오래된 문제니까 그걸 계속 공략해야 어쨌든 유방암이라는 게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게 또 이런 점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바뀌고 제약회사에서는 환자가 많으니까 덤비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돈 많이 들어가고 개발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 삼중암상 유방암의 미래와 많이 기대가 되게 안살려 저희가 전공의를 할 때에 비해서 확실히 최근 들어서 꼭 유방암이 아닌 그런 암들도 어쨌든 희망적인 경우들이 많고 태양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면역치료와 어쨌든 우리의 바이오마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런 일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국내에서 면역치료에 되게 대가하셔요 본인이 유방암을 진단 받은 거죠 그런 정도 하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진단 받은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피를 뽑고 본인의 그런 백간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나셔가지고 되게 상심을 하시면서도 면역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유방암에서는 결과가 그냥 약간 그냥 미적지긴 했거든요 결과들이 진짜 좋아지네요 의사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3, 6년 전까지 유방암은 더 궁금한 거 같아요 또 질문 뭐 하면 어쨌든 항암제를 쓰는데 어떤 항암제를 쓸지는 사실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어떤 항암제를 쓰는지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저에 따라 달라지네요 기본적으로 쓰는 약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탁솔 계열과 안타라 사이클링 계열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을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두 개의 약이? 각자의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3종 음성이라도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3기도 있고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약이 조금 다른 거죠 사실은요 근데 똑같은 환자를 가지고 왜 병원이나 선생님마다 다르냐 하는 거는 크게 큰 차이가 없거나 첫 번째로 아니면은 부작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만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약을 줬을 때 재발율이 한 5% 줄어든다 그러면은 근데 엄청나게 부작용이 심하고 환자가 못 견뎌낸다 그러면 그 5%를 위해서 계속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이견이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쓰는 이 기본 계열 약은 보조적 치료를 쓸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질문 더 안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동네 유방이야기 우유티비였습니다 구독? 구독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